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업단지에서 고립된 가운데 탈출에 성공한 생존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해 전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조우연대가 시가전에서 끝까지 결사항전하며 러시아군 일부를 격퇴했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마리우폴 내 공세를 이어가는 러시아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됐으며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에 전세계 충격을 먹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 전술기들이 계속 작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생각지도 못한 전술에 격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도시에 있는 러시아 최대 미사일 국방연구소가 화재로 인해 완전히 전소됐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돈바스 공세가 치열해지면서 양측군 전술항공기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항공전력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러시아군 항공기에 출격소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돈바스 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특히 놀라운 건 러시아 측 전술항공기 손실입니다. 최근 양국의 돈바스 전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군은 벌써 전술항공기 1기를 추가로 잃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격추된 전술항공기가 수호위 34라며 조종사들이 비상탈출한 낙하산 2개가 하늘에 떠있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격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복좌 전술항공기는 수호위 34와 수호위 30sm 정도로 추정됩니다. 수호위 34는 미국의 f-15급의 전술기로 8톤의 무장을 실을 수 있고 최대 4,0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는 준수한 전투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술기가 우크라이나군의 s-300이나 벅 등 상대적으로 고성능인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영상에서 보이듯 워낙 저공으로 비행하다 이전과 같이 스팅어 같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당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 항공기나 전술의 낙후한 현실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타겟팅 포드가 없는 러시아군의 전술기들이 중고고도 정밀폭격보다는 적어도 일반폭탄 투하 위주로 작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돈바스 현지는 악천으로 비가 작고 기온이 내려간 상태인데요. 구름이 많이 낀 기상상태에서 지상 표적을 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러시아 조종사들이 더더욱 저공 비행하며 표적을 식별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군의 항공작전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현재 육군력에서도 우크라이나군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최근 도네츠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제54기계화여단이 러시아군 전차종대를 폭격해 완전히 대멸시켰는데요.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전차행렬 선두를 우선 타격해 길목을 막은 뒤 그 뒤에 전차들도 하나하나 제거했는데 첫 번째 폭격이 있고 놀란 러시아군 전차들은 푸진이 느린 탓에 급하게 좌측 방향으로 틀어 이탈하려고 했지만 풀숲에 막혀 홈짝없이 갇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차들의 약점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며 이런 육군력의 격차를 러시아 전술기를 이용한 제공권 장악으로 메워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동부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세가 기우는 듯해 보입니다. 반면 남부전선의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군에게 희망적이진 않지만 마리우폴에서 탈출에 성공한 한우크라이나 장교는 영국 bbc와 인터뷰를 가지며 내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팔라마르 대위로 지원 요청과 함께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삼엄한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군이 푸틴의 공격 중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하며 아조우스탈공업단지 내 민간인들은 무너진 건물 아래 갇혀있다고 내부 상황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다연장포를 한 공장 건물에 직격으로 쏘는 영상이 공개돼 전세계에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항전을 이어가며 러시아군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조우 연대와 제36 해병여단은 부족한 자원으로 게릴라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군의 T-72B3 전차가 지나가는 길목의 대전차 지뢰를 몰래 매설하여 러시아군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를 공격해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크름반도를 장악할 것이라고 다수의 언론과 SNS를 통해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크름대교 공격계획을 미디어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마리우폴 내 병력과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심리전 협상 카드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크름반도 제탈환 작전일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크름대교가 러시아군의 아킬레스건인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또한 모스크바 인근 트베리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 항공우주방위연구소가 알 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면서 러시아 핵심 항공우주연구원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7년에 지어져 얼마 전까지 러시아의 핵심 미사일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재로 인해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했으며 기술자들도 잃어 러시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화재는 여러가지 의문점을 남기며 자연 발화라는 의견과 모종의 세력에 의한 방화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됐든 현재 우크라이나한테는 호재인데요. 점점 러시아의 악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